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예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약속의 자녀로서 인침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성경 가르침 속에서 확인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100% 다 인정하고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세 종류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또 지금 현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세 유형 가운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위협까지 받게 하셨을까 오늘 그 장면을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까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적인 어떤 표현법이 성경 속에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에덴 동산의 역사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의 어떤 가정의 역사도 그렇고 물론 실제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그 가정의 역사 속에 참부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많은 어떤 비유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등장을 시켜놓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그 뜻은 과연 어떤 뜻이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먼저 한번 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의미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의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 속에서 하나의 어떤 예화의 장면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으신 부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부자도 죽었고 또 거지였던 나사로도 이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간 곳이 어디냐 하고 보니까 하나는 지옥에 떨어졌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가 앞으로 갈 저 영원한 천국세계 지금 이 지상의 세계가 아닌 4차원 5차원의 그 세계에 가서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외에는 없다고 했죠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호칭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누구의 비유한 인물로서 등장을 시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유한 인물로서 이렇게 등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이 내용에 대한 진정한 진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한쪽만 믿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 논리 속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또 확인하시고 이제 이 시대의 약속의 자손으로서의 그 모든 도리를 올바르게 또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하늘나라의 그 기업은 누가 과연 그 기업을 약속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될까 오늘 그 장면들을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여 가르사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어떠하다고요? 무자하다는 것은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자식에 대한 이 후손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참 중요한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참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타메색 엘리에세린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자녀를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뭔가 이제 좀 나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제 내 재산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재산은 이 타메색 엘리에세린에게 이와 같이 넘기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다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가르사되 그 사람은 뭐라고요? 너의 후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상하는 인물로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내용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될 것이고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는 이 사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후보자로서 엘리에세를 대해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4절에 그 이유를 이제 끝 우리가 보면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가르사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르사되 하늘을 우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몸에서 나지 아니하는 이 엘리에세를 결코 내 후사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후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후사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이와 같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습니다 반드시 내 자녀가 되어야만 된다 이래서 이제 결국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별만큼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유업을 이어 두 번째 후보자가 등장하죠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말미하마 자녀를 얻을까 하느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가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여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 하갈의 몸에서 그 종의 몸에서 후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후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마저도 하나님께서 후사의 어떤 자격을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이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후보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후보자는 엘리에셀이었고 두 번째 후보자는 이스마엘이었고 이제 세 번째 후보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17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려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살아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나은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이스마엘 하나 주셨으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서 우리 가정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올렸을 때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데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어떤 신앙의 세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되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정령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과 더불어서 은약을 세우시고 이삭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아브라함에게 설명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너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너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꼬였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업을 이어받을 세 사람의 그 유업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에셀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요? 이삭이었습니다 첫째 사람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이 된다 하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물려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안이 된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도 어머니의 존재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후보자인 이스마엘은 자유자인 아브라함이 아버지였지만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자유자가 아닌 계집종이었습니다 이도 하나님께서 안이 된다 하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부 판정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업자 정리를 했습니다 유업의 어떤 조건에 대한 이 정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도 될 수 없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 세계 속에 이 지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불의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과 더불어서 내가 은약을 세울 것이다 이 사람으로 낙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상태를 감안 보니까 아버지도 자유자인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었고 어머니도 자유자인 누구셨습니까 사라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유자인 입장에서 태어난 자녀 이삭이 내 가정에 유업을 이열 유업자로서 내가 정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장세기 15장 16장 17장 또 18장 21장 등지에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삭과 같은 아버지도 자유자이고 어머니도 자유자이다 하는 이와 같은 상태는 영적인 상태로 어떻게 비유되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을 하고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이삭이 어머니가 사라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비록 이삭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일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뭐가 달랐습니까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나라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자에게 모든 가정의 유업은 다 물려지게 돼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장자는 이삭보다 14년이나 더 앞서서 태어난 이스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어떤 장자는 오직 누구 외에는 없었습니까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어떤 그 계열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가장 최종적인 어떤 마지막 라인은 어머니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결국 유업자를 결정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통으로 만약에 모든 것이 결정지어졌다면 이삭은 결코 장자로서 아버지의 그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을 시켜주셨고 이삭에게 모든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일들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전부 죄인들입니다 결코 죄와 사망의 어떤 그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유자십니다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에서 속박당하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장막을 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자라고 성경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 이삭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스 4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떻다고요 약속의 자녀라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유업을 물려받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듯이 자유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자이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계속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난 자가 성령을 따르난 자를 피파게 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이 이삭을 피파게 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겨놨습니다 그 이스마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그가 아니다 하고 였습니다 이유는 아버지는 자유자이지만 어머니가 자유가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이스마일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이삭을 굉장히 구박하고 피파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난 자가 성령을 따르난 자를 피파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그런적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어떤 자녀라고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년이라 하꼬였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4장에서 자유하는 여자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바로 31절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년이라 하는 바로 그 자유자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하꼬였습니다 이 마지막 성령시대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약속의 자녀 될 수 없겠죠 유한계시로 우리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17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는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대신 누구라고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 악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생명수의 잔치에 마지막 인류인생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 절대 올 수 없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아버지도 부인하고 어머니도 부인하는 사람 더더군다나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누구만이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그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그 생명수의 잔치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오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생명수를 받게 하기까지 우리 인류인생들을 오라고 불러주신 신이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신부 대신 누구라고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오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 통일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도 자유자유 어머니도 자유자이신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종로로 타실 분이 아니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자유자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신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영원한 자유자이십니다 그 자유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인생들을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누구만이 갈 수 있는가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수의 잔치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는 것을 증거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라면 뭐가 된다고요? 후사가 된다 끝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삭이 후사가 될 수 있었던 최종의 조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계통으로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삭은 절대 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계통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졌더라고 한다면 결코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유업을 받을 후사의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어머니 계통으로 보니까 이삭은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그같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가부장적 그 시대 속에서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라의 역사만큼은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으라고 말이죠 결국 로마서 8장 16절에 주신 그 내용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께서 전가하시는데 자녀라면 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후사가 되는 자녀는 결국 누가 계셔야 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죠 그것도 자유자이신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족히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성령과 신부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인생들을 부르시고 또 모으시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영생의 나라인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까 절대 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고 또 후사로서 결정되는 이 모든 그 과정을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해시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세 부류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믿음 정도는 보편적으로 교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신앙은 그 어떤 곳에서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권세에 속박받지 않는 분 오직 하나님 아니시고는 자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어머니 하나님을 이 세은약 진리 안에서 우리가 또 영접하고 또 하늘어머니 모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 이제 속히 돌아갈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스 9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야 그는 세은약의 중보니 이는 처던약대의 범한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불의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꼬였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유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꼬였습니다 세은약을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비유법도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4장에는 그 사라를 또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세은약에 비유해놓고 있습니다 세은약의 완전한 실체는 우리 하늘어머니십니다 하늘어머니께서 어디에서부터 오신다꼬 사도요하는 게시 가운데 보게 되었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서부터 오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구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돼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3위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내는 신부 대신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1장 16절에 보시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하늘나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후조와 똑같게 지성소와 연결시켜 놓아지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성령과 신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로서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인처주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성령께서 신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최종 관문은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전부 모여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마지막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여서 60장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한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의 영광도 비춰야 되겠지만 최종의 어떤 진리의 영광은 어디에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지성소이신 어머니 하나님께 도달해야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에셀 내 집에서 길리온 자나 내 후사가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나아야 된다 그럼 내 몸에서 이스마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누구예요 살아의 몸에서 나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살아의 몸에서 난 이와 같은 이삭을 유업자로서 최종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저도 이제 이 시대를 구원하실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 66권 전체가 정리해 주신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60장 지금 1절에서 주신 내용도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이 발산하게 될 때 열방은 내 빛을 보고 나아올 것이고 열한 건 빛은 내 광명을 보고 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예언대로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께서 선폭해 주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이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작은 곳에서 복음 진행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전세계 모든 지방마다 전세계 모든 도시마다 우리 하나님의 시원의 그 등불들이 다 켜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계속 이 복음을 그 생명수를 일천척에서 또다시 일천척 더 진행시켜 주시고 거기서 또다시 일천척을 더 진행시켜 주셔서 사람이 걸어서는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고 헤엄을 해야 건널 수 있는 그 깊은 강물로서 돌변시켜 주고요 때가 되면 나이와가 속히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이루어져가는 모든 이 내용들도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전파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70억 전도에 또 초석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참 천국이 우리 눈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이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이 땅의 어떤 그 삶은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말씀에 빌리면 날개짓 한 번 휙 했다고 한다면 어느 별 세계로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이 땅에서처럼 슬픔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또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고 이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다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복도 그냥 행복하다가 아니고 그 행복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고 또 다시 한 번 영원하고 삼세판입니다 영급해서 세 번이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영화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영광된 미래를 항상 또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삼고 오늘의 다소의 그 어려움도 천국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시고 우리 또 힘내시고 70억 전도 완성하는 한 해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얻으길 바라면서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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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